자 우리 엄마를 봤을 때 지금 어찌됐든 이 자리에 온 것도 내 걱정 고민이 있으니까 온 거긴 하지만 우리 아들에 대한 고민이 너무 많고 손녀에 대한 고민이 너무 많은 우리 엄마예요. 맞은 맞다 틀리면 틀리다 얘기하세요. 네. 그래서 솔직히 우리 아빠나 엄마나 내외관에는 솔직히 안 맞는 분이 너무 많아. 서로 여태까지 살아온 것도 용하지. 그 부부를 봤을 때. 대답하셔. 아니. 아니. 그런데 어차피 지금 이제 나이 들어서 어떡할 거야. 그치? 그냥 살아가는 건데.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아버지가 지금 나이가 있으시지만 전에는 따로 살았어요? 아니요. 그냥 계속 같이 붙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우리 김 씨 아버지나 우리 유 씨 어머니를 봤을 때. 뭐가 일적인 부분이 됐든 일로 인해서 좀 떨어져 있다든가. 얘기를 끝까지 들어요. 일로 일 일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약간 그런 뭐라 해야 되지. 그 주말 부부처럼 그런 역할을 하고 살았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응? 그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응. 왜냐하면 우리 아빠도 우리 엄마도 만만치 않지만 우리 아빠의 성격이 너무 좀 거시게 해. 그거 맞추고 사느라고 힘드셨어. 힘드셨겠어. 근데 그 성격을 우리 아들이 똑같이 닮았단 말이지. 응? 네. 두 뇌외를 봤을 때는 어찌 됐든 지금 상황에서 큰 걱정은 없어.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응? 근데 다만 이 아들. 응? 아들이 걱정이란 말이지. 지금 아들은 혼자 있는 거예요? 네. 나가 있어요. 응. 지금 왜냐하면 아들이 지금 44살이잖아. 만남 말고. 지금 어려서부터 조금 속을 끓여야 되는 자손. 응? 아들 때문에 마음고생 안 하셨어? 응? 응. 속을 좀 끓이고 부모의 내 간장을 녹여야 되는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 근데 나이 들고 천들면 좀 괜찮아질까 싶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어떻게 어려운 발걸음을 하신 것 같지. 응? 근데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애기 손녀가 있지만. 지금 그 우리 아들이 지금 만나는 사람 없어요? 있어요. 그쵸? 네. 사람이 어쨌든 본처를 떠나서. 응? 본처를 떠나서 사람을 만나고 있지만 지금 만나는 여자도 그렇게 옳은 여자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둘이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거야? 그것까진 잘 몰라? 네. 다섯 살 밑에라고. 응. 그냥 그 얘기만 들었지. 뭐가 어떻게 연애를 하고 있는지 같이 살고 있는지 어쩐지는 그런 건 전혀 모르고. 일하는 거 같이 그냥. 응. 안 맞아요? 뭐라고? 안 맞아요? 응. 우리 우리 김 씨 자손나비를 봤을 때 지금 응. 애는 착해. 그래. 애는 착해. 애는 착해. 그 놈의 승질머리가 문제인 거지. 여자가? 아니요. 응 아들이. 착하긴 한데 그 놈의 승질머리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또 보시면 마흔 넷이라는 나이가 있지만 올해 뭔가 이렇게 일적인 부분에 있어서 변동이 없었어요? 하던 일은 계속하는데 그렇게 특별하게 변동. 왜냐하면 우리 아드님을 봤을 때 그냥 일반 직장이 아니라 기술직이 됐든 영업직이 됐든 서비스직이 돼야 되는 그런 일을 해야 되거든. 우리 아빠가 우리 아들이 응 맞아요? 스쿠버야. 그러니까 서비스직. 응. 그런 일을 해야 되는 우리 아들이거든. 그래서 남의 직장 생활을 남의 밑에 그냥 일반 평범하게 그냥 사무직 다니면서 이거는 절대 못할 양반이야. 왜냐면 일에 있어서 서비스직이라든가 영업직이라든가 프리랜서의 개념이 많은 그런 일을 해야 되는 우리 아들이거든. 근데 그것도 지금 바르게 일을 잡았다 소리도 안 나오고. 응? 그래서 그 걱정이 많은 우리 엄마잖아. 아들 때문에. 솔직히 두 부부는 우리 엄마 아빠에는 살아갈 만큼 사셨고. 그렇잖아. 연세가 많은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큰 걱정은 없단 말이야. 안 맞는 거 빼고는. 근데 문서 변동은 있겄어. 우리 두 아빠를 엄마를 봤을 때 어떤 문서를 팔든가 사든가 뭐 이런 거는 좀 변동 수가 있어. 응? 그래서 올해 내년에는 뭔가 문서를 지든가 버리든가 이렇게 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긴 하지만. 우리 아드님이 어쨌든 지금 사람을 만난다고 해도 그렇게 긴 인연자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게. 나오는 대로 얘기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아드님은 조금 바람과 같은 사람, 구름과 같은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거든. 넌 얘기해. 자기 아들이라 모르겠어. 응? 어? 응? 그래서 우리 김치 자손나비가 어쨌든 이거 본인이 사업자로 내서 하는 거예요? 네. 응.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성란에 있다가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서울로 쪽으로 갔어. 그러니까 내가 일 변동 없냐고 그랬잖아. 자리 변동. 응? 변동이 있어야 된다고 올해는. 응? 막 갑자기 뭐 하다가 갑자기 댄스를 한다든가 노래를 한다든가 이게 아니라 일적인 자리 변동. 응? 변동 수가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우리 김치 자손나비가 어찌 됐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인가 그게 걱정되잖아. 응? 근데 이거를 하지 말라고 한들 안 하겠냐고 우리 아들이. 환장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응? 그냥 쉽게 말해서 자유로운 영혼이야 우리 아들이. 응? 엄마 아빠는 안 그러는데 우리 아들은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을 거야 우리 엄마가. 응? 그래서 이거를 쉽게 그만두지 못하고 앞으로 한 3년 4년은 더 할 것 같아. 아. 응? 그것밖에 안 해요? 응. 그 할 줄 아는 건 뭐 있고 이거 말고. 그러니까요. 할 줄 아는 게 없어 우리 아들이. 여기에 미쳐 살았거든. 응? 그럼 돈벌이라도 좀 시원하게 벌어오면 좋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그치? 그러니까는 집 없고 살기에도 바쁘고. 자기 딸도 거의 나몰라라 시키고. 개 딸이야. 응? 그치? 응. 나몰라라 시키고. 지는 자유로운 영혼처럼 돌아다니니까 엄마가 끌탕을 하는 거야. 아직. 아기는 어린데. 응? 아기는 어린데. 어떡하나 저렇게 대책 없이 했을 때. 애는 어떻게. 나중 돼서 꺼서 시집 가고 뭐하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려나. 이 생각 저 생각을 하실 거 아니야. 네. 근데 엄마 이 아들을 봤을 때. 엄마가 뭐라고 할 수도 없고. 해봤자. 귀로도 들어오지도 않고. 지 하고 싶은 대로 지금 하고 살고 있는 거잖아. 응? 그리고 뭐 여자도 처음도 아니고. 응? 그래서 이 아들이 좀 철나면. 철나면 죽는다 소리 있지? 응? 네. 철나긴 힘들 것 같아. 그래요? 응. 좋은 소리 해드려야 되는데 어떡한데. 근데 지금 소상 거는 게 있는데 그건 어떻게. 돈이 좋을까요? 아들이? 예. 민사 민사.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가잖아요. 응. 시간이 2년 된 거 같은데. 자. 우리 아들이 지금 40년이신데 41학수부터 조금. 어떤 관제라든가. 관제 관제가 뭐 법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지만. 몸으로도 이렇게 치고 하는 것도 관제라고 보거든. 둘 중에 하나를 겪어야 되는 아들이야. 응? 근데 이거 돈 받기는 힘들 것 같아. 그래요? 응. 다 받아내기는 힘들 것 같아. 지금 변호사비는 자꾸 들어가고. 빨리 끝나지는 않고. 응. 왜냐하면 지금 43, 44이잖아. 41학수부터 내가 관제가 들어있었다고 했잖아. 올 끝자락이나 내년은 돼야지 내년 상반기 전에는 끝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1억을 받을 게 있다가 하면 5천 받으면 다행이야. 응? 그래야 되는 관제라는 게 법원 소송으로도 그런 게 관제이긴 하지만 병원에 누워있는 것도 관제수라고 하거든. 응. 몸이 누워있어서 병원에 가 있는 것보단 낫다 생각을 하셔. 응? 올 끝자락이나 내년은 돼야 될 것 같아. 빨리 안 끝나더라고. 응. 그래서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우리 아드님을 봤을 때. 그리고 아드님은 자꾸 뭘 벌리려고 하면 안 돼. 안 듣겠지만 말은. 응. 응. 말해도 뭐 지가 하고 싶은 거 하니까. 응. 그랬잖아.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지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산다고. 그래서 안 벌려야 되는데 나이가 40대 중반 들어가고 좀 있으면 50이고 그런데 그런 생각이 없어. 자기는 언제든지 2,8 청춘인 줄 알고 사는 우리 아들이거든. 오히려 딸내미가 더 성숙하고 철이 빨리 들었다 이 얘기야. 딸내미 괜찮겠어요? 딸내미도 괜찮아. 근데 그 길을 어디 가겠냐 그래. 딸내미도? 응. 근데 그나마 아이가 빨리 철을 들고 내가 나는 공부 그렇게 잘한다 소리도 안 나오고 그렇게 못한다 소리도 안 나와. 응? 응. 근데 얘를 조금 아빠의 끼를 닮았다고 그랬잖아. 그럴 바에는 어떠한 손의 재주라든가 기술을 가리키는 게 빨리 얘한테는. 아 손재준이 있어. 응. 그러니까 손의 재주라든가 기술을 가리키는 게 이 아이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고 살고 내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 나을 거야. 그러니까 뭐 손재주라는 게 미용도 이 미용도 될 수도 있고. 뭐 요즘에는 많잖아요. 그림 같은 것도. 응. 디자인도 있고 많잖아. 그런 쪽으로 조금 아이를 좀 공부를 시켜서 발복을 시키는 게 나을 거예요. 왜냐면 그런 감각 센스는 있어. 그 얘기가. 그러니까 근데 대학 가는 게 문제겠지. 그게 걱정이야 지금. 대학을 뭐 인성으로는 힘들 것 같고. 그렇잖아. 아니요. 맞잖아. 대학은 가긴 가야 되는데 지금 그것도 걱정이야. 왜냐면 머리는 있는데 공부를 안 하고. 응? 막 그렇게 막 진짜 죽도록 매달려서 공부를 하진 않았거든. 우리 애기가. 근데 머리는 있어. 근데 안 해. 왜냐면. 어떠한 그런. 주변 환경이라든가.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돼 있질 않아. 내가 봤을 때는. 할머니가 많이 해준다고 해도. 응? 그래서. 이 아이가 공부하는데 재미를 어렸을 때부터 못 붙이고. 못 느끼고. 또 아빠의 그런 형. 그런 좀. 다독임이나 보듬어주는. 이런 것도 제대로 받지를 못했고. 우리 따님이. 응? 그래서. 할머니가 진짜 엄마처럼 키우는데. 응? 그냥 우리 그. 아들은. 그냥. 지가. 지. 손만 안 벌리게끔. 사는 것도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지금도. 도움을 아예 안 주는 것도 아니고. 그치? 응? 손 안 벌리면 다행인데. 손을 자꾸 벌리니까. 응. 해 주지 마세요. 윗 빠진 녹에 물 붓기에요. 엄마 아빠도 내 책 해놓은 거 다 까먹으면 어떡할 거야. 아무리 내가 먹고 살 만큼 모아놨어도 그거 한 순간이에요. 응? 네. 아시겠죠? 아들한테 좀 모질게 하세요. 금전적인 부분. 응? 이렇게 해서 하셔야지. 미안한데 아들 정신 차리기는 힘들 거 같아. 그래요? 응. 그냥. 진짜 막말로 집 꼴리는 대로 하고 살았는데 여태까지. 응? 그리고 그런 뒷받침을 어쨌든 엄마 아빠가 해 주긴 했잖아. 응? 아니야? 맞아요. 근데 이제 그만하셔도 돼. 응? 그럴 바에. 힘들어하니까 또. 힘들어하니까 또. 지 쓸 건 다 쓰고 다니는데 뭘 힘들어해. 응? 언제번에 그 소송 거는 것 때문에 거기서 일이 틀어지는 바람에. 아휴. 직원이 돈을 해 먹어. 어? 지가 야무지질 못 하니까 그런 거고. 응? 그 부분에는. 민사 끝날 때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고. 근데 그거 돈 다 못 받을 거 같아. 응. 반 받아보면 많이 받는 거야. 응? 그리고. 응. 응. 우리 아드님도 되게 착하긴 하다고 했잖아. 응. 어쩔 때는 정말 병신 같아. 응? 응. 승깔은 있는데. 한번 믿으면 너무 믿어버리니까. 응? 응? 너무 믿어버리니까. 이것도 안 당할 일을 당해버리니까 이 사단이 난 거거든. 응? 응? 그래서 아들이 어쨌든 지는 야물딱지게 한다고 했지만 믿는 도끼에 발등시킨 격이고. 응? 그래서 이거 해결되면 너무 사람 믿지 마라. 내 밑에 사람은 밑에 사람이고. 내가 두잖아. 사장이잖아. 사장이면 사장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데. 위아래도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아. 우리 아들이. 맞아. 이제 그런 거 그만하라고 해. 혼자라 외로워서 그런 거 같아. 응. 아니 본인만 세상에서 혼자야. 응? 엄마만 아들 하나 낳았어? 그거 아니잖아. 응? 그래서 우리 김씨 자손남이 어쨌든 좀 철나고 그나마 조금 정신 차리는 2, 3명 있어야 돼. 근데 완전하게 뭐 해서 뭐. 근데 지금 만나는 여자랑 또 안 맞으면 또 어떻게 해요 또. 응. 응. 연애만 하고 살아라고 해. 결혼하지 말라 그래요 내가. 연애만 하고 살아라고. 근데 그게 또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지. 연애만 하고 살고 누구를 옆에 두고서 끼고 한집고 안을 해서 이불 덮고 살 생각하지 말라고. 여자 복이 없는 거 같아. 만날 때마다 그냥 돈을 들어 먹어서. 응. 그래 연애만 하고 살아라고. 응. 벌기도 많이 벌었어. 그랬대요. 벌기도 많이 벌어서 한때는 자고 일어나면 돈이 들어오고 자고 일어나면 돈이 들어오고. 네. 이랬는데 그건 본인 수가 다 까먹고 본인 스스로가 자처한 일이야. 근데 없을 때만 찾아오잖아. 응. 이제는 우리 엄마 이제 좀 모질게 하세요. 그 돈 그런 금전관리나 이런 거 남한테 맡기지 말고 차라리 네가 못하겠으면 엄마한테 맡겨라. 응. 엄마가 뭐 아들 돈 갖고 뭐 사치를 하겠어 뭐 하겠어. 갖다 줘도 안 쓰죠. 그러니까 엄마가 뭐 허찍거리 하는 사람도 아니고 있는 거 10원 갖고 10원 그거 적금 들어 놓지. 엄마가 막 좋은 거 먹으러 다니고 좋은 거 사러 다니고 그럴 사람도 못해 아들 거라. 응? 네.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 엄마 어쨌든 소송이 됐든 금전 들어오면 엄마가 이제 돈 관리해줄 테니까 차라리. 필요한 금액 한 달에 뭐 500이 됐든 뭐 300이 됐든 그런 부분만 빼고 나한테 다 줘라. 그 돈 내가 관리할 테니까. 그거 들어오면 준다 그러긴 해요. 응. 봐야 알지만. 응. 그래서 엄마 우리 아드님 그 돈 관리는 진작에 엄마가 했더라면 이렇게 힘들진 않았을 거야. 내가 그랬잖아. 한때 돈 벌 때는 자고 일어나면 돈이 들어오고 자고 일어나면 돈이 들어왔어. 엄청 벌었다고 그러더라. 근데 지금은 지금은 나쁘진 않지만 응? 지금은 나쁘진 않지만 왜냐하면 새에 나갈 금전이 많기 때문에 그 금전을 메꿔야 되니까 허덕이는 거야. 네. 맞아요. 그래서 한 2년은 더 고생을 해야 돼 금전을 메꾸려고. 작은 돈은 아닌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2년은 고생하고 나서 그 금전 메꾸고 나면 버는 돈 차곡차곡. 그때는 좀 낫겠어요? 차곡차곡 적금 들으라고 해. 여자한테 쓰지 말고 엄마 내 아는 동생이고 형님이고 그런데 쓰지 말고. 적금을 못 들겠으면 엄마한테 그냥 줘라.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시겠죠? 우리 두 부부는 끝까지 살렸어요? 내가 그랬잖아. 안 맞긴 드럽게 안 맞는다고. 응? 응? 안 맞긴 드럽게 안 맞는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이혼수는 없어. 우리 아빠가 저기 김일성, 김정일이야. 맞아. 김일성, 김정일이라는데 엄마 놓치면 죽는 거 알아 이 아저씨는. 포기했어. 이제 포기했어. 그리고 엄마 땜에 본인이 엄마 땜에 아빠가 본인이 재산을 이만큼 모으고 증식하고 산 거지. 엄마 아니었으면 여기 노숙자나 다름없어. 돈은 벌어왔다만 내가 그랬잖아 아들이나 아바이나 똑같다고. 돈은 벌어도 내 주머니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써도 써 제껴야 되는 사람인데 그나마 엄마가 움켜쥐고 요리할 저리할 요리 저리 이렇게 해서 메꾸고 하니까 그만큼 노 대책해 놓은 거지. 응? 아니야? 차라리 아빠를 데리고 어디 그랬어. 응? 그래서 우리 아빠를 봤을 때 천상천하 유아독존 독불장군이긴 하지만 그나마 엄마가 그냥 많이 그래도 사람 만들어놓고 인간 만들어놨다 소리 나오고. 응? 어디 가면 호인이긴 해. 응? 어디 가면 호인인데 집에서만 꼭 이렇게 천상천하 유아독존인 우리 아빠긴 하지만. 남들은 다 좋다 그런데. 내가 어디 가든 호인이라고 하잖아. 근데 집에서만 천상천하 유아독존. 한 2년은 더 개고생해야 돼. 그리고 저 가평에 그 이미아 땅 한 이십팔 년 전에 그때 산 거 있는데 그거 땅값 좀 오르겠어요? 저기 엄마 내가 아까 있잖아 올 수가 됐든 내년 수에 됐든 뭐가 매매 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오르니까 뭐가 팔리고 뭐 들어온다 소리 하겠지. 그게 속아서 산 거거든요. 근데 뭔가 매매 수는 들어와요. 근데 아직 집 이사할 계획도 아직 없는데 그건 있어요? 가평이라며. 네. 지금 어디 사는데? 분당해. 이미아 땅을 속아서 친구한테 속아서. 아니 그러니까 뭐가. 뭐가 지금. 뭔가 매매 수가 들어왔다니까. 올해 내년에는. 내가 그랬지 않았나. 땅을 사든 팔리든. 뭔가 매매 수가 있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쪽으로 뭔가 얘기가 나오든지 뭐 이렇게 하면은 누가 산다는 작자가 됐든 이런 게 있으면 그냥 파세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ث이 becom fruits çocuğors. 네. 예AM. Passingen.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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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